18일 하나솔루션의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18일 종가는 50원으로는 38,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나솔루션의 52주 최고가는 58,500원, 최저가는 32,500원입니다.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사업은 폴리실리콘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수급이 안정되면 수익성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케미칼 부분은 호주입니다. 하나솔루션의 분기별 실적은 기복을 보이면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유한타 증권은 하나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2.8853억원, 영업이익이 1,473억원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최대주주는 하나로 지분 36.1%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최대주주는 김승현 회장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외국인의 비중이 18.2% 소액지주 비중이 52%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베이가 특허 출연한 P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